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볼것은요 점핑 아기가 좋아하는건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자 해보자 부끄러워 하자 가자 하나 둘 야 같이 미연아 엄마 방에 야 이리와 엄마 방에 이거 사셨잖아 같이 찍고 너랑 배열 주셔야 난 같이 찍고 한번 꼭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다음 요가는 뭡니까 다음 요가는 애들을 이렇게 높이시구요 태줍니다 그러면 애기가 공중에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외침 오빠가 당하는 느낌인거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재혈이 아야야야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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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뭘 찍어 뭘 찍어 뭘 찍어 아파 이거야 일어나 그걸로 그렇게 찍으라고 난 이렇게 찍는거야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하는거야 여기 여기 올려주시구요 하고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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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 아직 좀 남았어요 아니야 자 다음 누나 요가 신청 그거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지금은 요가 신청이 잠깐만 10초는 남았지만 끊었습니다 지금 아기의 요가 신청을 말하겠습니다 재현이 씨 요가는 어떻습니까 대신 오빠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분 네 재현이 씨가 오빠분한테 음 잘하고 운동을 아기와 운동을 합쳐서 했나요 어 네 했땝니다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딱 조금만 말해주세요 네 재현이는 된 잘 못 해요 극이 5 그러면은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